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5년 3월 학평 A형 2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살짝, 살짝 난이도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그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가. 자, 실수 x의 개수가 6개가 나왔을 때요. 모든 자연수 A의 값에 곱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냥 로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함수의 개념을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로그 함수 아니에요. 지금 로그 함수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차 함수? 2차 함수의 개념을 조금 끄집어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럼 모양을 보니까요. 로그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의 계산 결과를 물어봤잖아.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 그래서 여기에다가 k라는 애를 써줄 거야. 단 k는 뭐가 될까요?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얘를 만족하는 x의 개수가 6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얘를 로그의 정의로 바꾸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의 k승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한마디로 k의 값에 따라서 만족하는 x의 형태가 6개의 순서쌍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고 2차 함수와 2의 k승이라는 상수에 뭘 찾으라고? 교점을 찾으라는 뜻인 거라고. 교점. 그 교점의 개수가 가능한 게 총 몇 개? 6개가 나오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인 거야. 여기까지 만들어 버리는 게.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얘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얘의 2차 함수 형태를 그릴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완전 제곱식 만드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4. 이런 꼴이 되겠지. 아 플러스구나.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어디로 뽈록인 2차 함수예요? 위로 뽈록인 2차 함수의 형태죠. 위로 뽈록인 2차 함수. 그리고 그때 대칭축은 얼마? 2분의 a였을 거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냐면요. 4분의 a제곱 플러스 4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k의 값에 따라서 만족하는 x의 값이 몇 개? 6개가 나와야 되는 거고. 천천히 만들어 보는 거야. 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건 k는 뭐였어요? k는 자연수였죠. 그럼 k가 얼마일 때부터 대입해야 돼? 1일 때부터 대입을 하자고. k가 1이면 얼마가 나와요? 2의 1승이 나오겠죠. 아 k가 1일 때는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고. 2의 1승이 되겠네요. 교점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어요. x값 2개 나왔죠? 자 이제 k 얼마 보내야 돼? k에 2 보내셔야 되겠죠. k에 2 보내셔야 되니까요. 2의 제곱이 나왔죠? 4, 4. 교점 또 2개 추가됐네? 그럼 몇 개? 4개의 교점이 가능하니까 x값은 4개가 되는 거고. 6개 돼야 되잖아. 그럼 한 번 더 가야 되겠지. 2의 몇 승? 2의 3승까지도 돼야 되겠죠. 그래야 몇 개가 나오니까? 6개가 나오잖아. 자 그럼 문제예요. 앞으로는 교점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교점이 생기면 안 되겠죠. 총 만족하는 x의 개수가 6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등장해야 될 2의 4승 같은 경우에는 얘랑 안 만나는 여기 위쪽에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로 4분의 a제곱 플러스 4보다 2의 4승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게 두 번째 단계 하는 거야. 아 뭐라고? 4분의 a제곱 플러스 4보다요. 2의 4승이 더 커야 될 거라고. 만나면 한 개 생기면 7개 돼버리니까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만 푸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푸시면 4분의 a제곱 짠짠 2의 4승은 16이죠. 4이항 하니까 12가 될 거고요. 따라서 a제곱은 48보다 작다.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럼 우리 이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곱을 다 찾으라고 시켰고요. 그럼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서 멈추라고 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얘만 신경 쓴 거잖아. 아 2의 3승보다 위에 있는 건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났뻘했어. 2의 3승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부등식이 되겠네. 그래서 얘를 풀어주면 a가 루트 48보다 작고 마이너스 루트 48보다 크다가 될 거고 두 번째. 일단 6개는 만들어야 되니까 4분의 a제곱 플러스 4가 2의 3승보다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하고 정리하니까 4분의 a제곱이 8이죠. 4보다 커야 되는 거고 a제곱은 뭐보다? 16보다 커야 되겠네요.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는 a가 4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연수조건이니까 a는 4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두 개의 우리가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고 얘네 두 개의 공통 범위는 결국 a는요. 무조건 4보다 커야 돼요. 4보다. 4보다 커야 될 거고요. 루트 48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 될 거라고 루트 48보다는. 그럼 루트 48이 대략적으로 얼마인데 77에 49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6.xxx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에 만족하는 자연수 a는 뭐가 될 수 있어? a는 5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누가 될 수 있어요? 6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두 개의 곱을 구하라고 돼 있고 5, 6의 30이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난이도가 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비교를 하는 이런 내용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대놓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여기 k란에 만들어서 이 함수로 교점의 개수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접근법을요. 잘 안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렵고 그런 힘든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2차 함수와 상수 함수와의 교점으로 생각을 했고 k값에 따라서 변함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6개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문제를 그래서 6개가 나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꼭지점이 4분의 a제곱 플러스 4라는 녀석은 2의 3승과 2의 4승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부등식 풀어서 정답을 유출해야 됐네요. 정답은 뭐가 됐고요? 4에서 루트 48 사이 한마디로 자연수는 5랑 6 30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